먹을만큼 더 먹을 수 있겠네요. 이제 이 빈 공간을 5탄으로 채울 생각입니다. 이거... 너야 되죠 지금? 5킬 이상 치킨시 5탄 개당 5개 오지능션 내 목표는 최고 기록을 깨는 겁니다. 절대 수납공간님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깨고 싶어서 5탄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? 파밍을 열심히 안해도 돼. 이게 어떻게 보면 파밍을 열심히 해야 되는 미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적을 잡으면 됩니다. 너무 빠른데? 쟤 좀 잘하는 애다. 애초에 여기 내리는 것보다 잘하는 애 진짜 부터 고비가 왔다. 잘가라. 1킬 고맙다. 곰돌이. 5탄 이제 먹어야지. 아! 상가방! 북어 먹으러 갈 필요 없겠네. 상가방 벌써 나왔고요. 좋아요. 5탄. 그럼. 일단은 여기서 시작할게요. 뭐 이렇게 하나 있네. 어! 백캔디 맵에서 곰돌이 나쁘지 않은데? 오오.. 약간.. 약간 길리슈트 같은 느낌? 허억! 보급을 먹은 효과 야 이거 오늘 뭐야? 이번 판 뭐야? 나한테 아이템을 몰아주는데? 지금 가진 오탄 개수 210발 200발이면 몇 개예요? 계산이 안 돼 그렇게 커요? 절대 떨면서 방송 보시는 거 아니야? 이거 또 삼뚝 아니야? 아니 발소리 여기서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어 큰일 납니다 잘 봐라 아 이거 30발이나 썼네 5탄 얼마나 있냐 이게 다 얼마야 미쳤다 진짜 먹은 만큼 더 먹을 수 있겠네요? 수납 공간이 이거 대충 예상하시라고 지금 5탄만 채웠을 때 이만큼인데 이제 이 빈 공간을 5탄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수납 공간이 빼고 다 즐거운 느낌? 뭐하냐 어? 뭐하냐 못 찾는데 어? 이거는 먹으면 우씨 수르탕 갈라 미쳤다 진짜 미쳤나 석회 너무 맛있다 664발에다가 여기 30발 더 있거든 아 대탄이 없구나 대탄을 껴면 더 들어가는구나 10발 더 들어가네 아직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어딨냐 저기 있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 대탄이야 고맙고 장전 좀 하고 수납공관님 지금이라도 개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아니다 이따 사다리 타자 사다리 타는게 더 재밌겠다 치킨을 먹어야 되는거긴 한데 그냥 너무 행복해 내 가방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거야 이거 지금 내 가방에 50만원 들어있는거 아냐 저테라 아 100발이 아니야? 150발이야? 사장님, 죄송해요. 왜 거기서 애미사고가 나오냐고. 내 말이 왜 하필 여기서 애미사고가 나오냐. 이 많고 많은 집 중에서. 왜 이 집에 애미사고가 있는 거야? 아, 수성벌이라고? 이거 왜 들어있어? 됐어. 나이스! 됐어. 찌가 좀 아니다. 오탄잇냐? 오탄잇냐? 나이스? 아, 오탄이 한 번도 없어. 다섯 명. 오탄. 오탄. 오탄이 없어. 오탄이 없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가? 제발, 나머지 있는 애들 7탄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자기장 보고 저기다 박든지 여기다 박을 거고. 앞에 한 명 있고. 앞에 한 명 있고. 나이스. 한 명은 어디 있을까? 한 명은 집 쪽에 있을 것 같은데. 차 터졌니? 한 명이 안 보여. 차 터졌니? 아따. 아따. 홍합이네. 야, 로봇. 이만이. 아, 저깄다. 진짜. 나이스. 갑니다, 5탄. 아, 7탄이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5탄이 없네. 안타깝네. 와, 근데 몇 개예요? 이걸 치킨 먹니? 아, 8탄. 미쳤다. 이걸 다 주신다고요? 와, 진짜 미쳤다. 사람 기분이 이렇게 들었다놨다, 들었다놨다. 와, 이걸 다 주신다. 뉴욕, 랩 multi-전.